작곡한 곡들이 되게 많은데요. 지금 두 곡을 연재할 텐데 처음에는 사람의 소나타에서 나오는 곡입니다. 근데 우리 그 몇 년 전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있었죠? 모래시계의 그 협입곡으로 고른정이 뭐 혜빈으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혜빈의 테마로 나왔다고 합니다. 그 곡을 먼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칼파빌레 상자기면은 노래하듯이 라는 뜻입니다. 바이올린으로 노래하듯이 이 곡을 연주할 수 있게 그래서 두 곡을 연달아 연주하겠습니다. 음원의 소나타에서 나오는 곡은 음원의 소나타에 전달아 연주할 수 있게 그리고 더 많이 연주할 수 있게 그리고 인상의 소나타에서 나오는 곡을 연주할 수 있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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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